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더페임하고 2오메가3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더페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더페임은 변치 않는 아름다움 변치 않는 명성 그래가지고 기존의 스킨케어 6셋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 페임 스킨케어 5셋으로 새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페임에 대해서 알아보면 보습 효과랑 흡수 전달 이런 기능들을 완전히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스킨케어 6 시스템이 갖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4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신선한 허브를 추출하는 기술, 고순도 정화 기술, 발효 기술, 다중액정 기술하고 전달 기술입니다. 이 4가지 기술의 새로운 기술인, 이름이 긴데 그냥 아간 오일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쉐어버터, 그 다음에 파이토스쿨알렌, 그 다음에 새로운 물질로 판테놀, 그 다음에 5종의 하이어루노릭 엑시드, 여기에다가 세라마이드까지 더해서 새로운 물질을 참가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자극 인증 테스트를 독일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받았고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선 약초 추출 기술. 이거는 콜마 BNH의 첨단 기술이 되겠는데요. 이 기술을 사용해서 신선한 허브로부터 활성인자 또는 유효성분, 이것을 추출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마른 잎에서 추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택했는데 이렇게 되면 추출물에 그런 굉장히 갈색 추출물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애터미에서는 신선한 허브를 바로 수확한 지 24시간 이내에 바로 추출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함을 해가지고 추출 후에도 이렇게 추출액의 색깔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맑은 색깔을 띄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신선 약초 추출 기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순도 정화 기술인데요. 이것은 캐리에서 개발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허브로부터 추출할 경우에 아직까지도 굉장히 탁한 갈색이나 심지어는 검은색까지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색깔을 제거하는 기술이 바로 이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이것과 같은 색깔을 이렇게 굉장히 맑은 색으로 만드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방사능과 생명공학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순도, 고농도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출 과정에서 산화가 되면 색깔이 진한 갈색이나 심지어는 검은색으로 변하는데 이 색깔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색깔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유효성분을 화장품에 첨가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뉴스에도 나왔고 또 박한길 회장님도 오래전에 500배 정도 이상 그렇게 유효성분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셨고 그러므로 해서 실제 기능은 한 100배 정도 증가가 된다. 기존의 다른 회사의 제품보다는 이렇게 월등히 품질이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방사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럼 인체에 어떤 아무런 해가 없는가 그런 의문들을 갖게 되시겠는데요. 사실 방사능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 식품의 많은 분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싹트물을 방지하는 것, 해충 죽이는 것, 살균을 함으로 해서 보존기간을 늘리는 것, 그 다음에 여기도 세균을 죽이는 것, 과일을 오랫동안 보존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야에 이미 방사능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FDA에서 한 30년간 어떤 효과가 있는가 평가해서 내린 결론은 큰 문제가 없다, 안전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세 번째 발효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발효기술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동충화초, 상왕버섯을 섞어서 발효를 시키고 또 거기에다가 현미하고 상왕버섯을 같이 섞어서 발효를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발효된 물질을 저희가 화장품에 이용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발효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면 발효에는 미생물 효소를 사용해서 분자 크기가 큰 물질을 작은 활성 성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발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큰 단백질을 작은 아미노엑시드, 이렇게 작은 분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발효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발효를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저희 피부 세포와 세포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기공의 크기가 한 80에서 100나노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통 화장품의 입자 크기는 한 120에서 200나노미터 그래서 더 크니까 흡수가 잘 안되겠죠. 그래서 이 발효기술을 이용함으로 해서 큰 분자 사이즈를 30에서 50 정도의 나노미터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고로 30에서 50나노미터 크기라는 것은 머리카락을 한 100분의 1 정도로 쪼갠 그런 정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작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크기가 되겠죠. 따라서 입자 크기가 굉장히 작으니까 흡수가 빠르고 그 다음에 전달이 잘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왜 다른 회사는 이런 좋은 발효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발효과정에서 생기는 냄새나 칼라, 색깔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저희들은 콜마 BNH에서 어떤 특화된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런 냄새랑 색깔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번째로 다중액정 기술, 그 다음에 전달 기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유효성분을 이렇게 작은, 이게 인지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쌓아가지고 여러 기업, 두 기업, 세 기업 쌓아가지고 사용함으로 해서 맨 바깥의 층이 터지고 시간에 따라, 시간이 지냄에 따라 그 다음에 또 안에 층이 터지고 그 다음에 맨 안에 게 터지고 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보습 효과를 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기존의 화장품의 크기, 사이즈인데요. 그 화장품을 피부에 발라도 대부분은 이렇게 피부 겉에 남아있습니다. 흡수가 잘 안되고 근데 이제 저희 화장품은 이렇게 아주 굉장히 작은 이런 입자로 만들어서 여기에 33나노 사이즈라고 나와 있는데 피부에 바르면은 대부분이 잘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피부 깊숙이 흡수가 되고 시간마다 이렇게 한 층 한 층이 터짐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촉촉함을 유지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특허 기술인데요. 이 특허 넘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파스포리피드라고 이게 간단히 말하면은 스킨하고 똑같은 비슷한 그런 인지질이라고 하죠. 인지질로 만들어져서 피부에 거부감이 없이 잘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작은 다중 액정으로 만들어서 전달이 잘 되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노 캡슐 테크놀로지 그러면은 세 가지 새로운 머티리얼을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그런 보습 효과를 굉장히 증진을 시켰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판테놀 두 번째는 5종의 하이얼 르르노닉 엑시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라마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테놀 판테놀은 우리가 흔히 피부에 스포츠 드링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우수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수분을 피부 깊숙이 꽉꽉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보습 효과를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항염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 판테놀은 베이비 스킨 프로덕트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두 번째는 다중 하이드레이션 기능이 있는 하이얼 르노닉 엑시드 이 물질은 자기의 무게의 6,000배에 달하는 물을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보습 효과가 뛰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하이얼 르노닉 엑시드도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다섯 가지의 다른 타입을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아주 큰 분자, 그 다음에 큰 분자, 그 다음에 중 분자, 저분자, 초저분자에서 이 크기가 다르니까 피부 깊숙이 잘 스며들고 피부 안에서 굉장히 꽉꽉 수분을 채워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라마이드가 되겠습니다. 세라마이드는 우리 피부에 수분 장벽을 형성해 줌으로 해가지고 피부를 보호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분이 증발되는 걸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보습 시간을 굉장히 늘려주는 그런 작용을 해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탄탄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삼중오일 컴플렉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삼중오일이 굉장히 강력한 유근, 모이스처 시스템을 형성을 하는데요. 처음에 아간오일, 이 아간오일은 바이타민 2가 풍부한데 기존의 올리브오일의 3배 이상 되는 그런 바이타민 2를 바이타민 2 하면 항산화 효과가 있는 물질이죠.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어버러, 보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 다음에 파이토스쿠알렌. 보통 스쿠알렌을 사용하는 제품을 보면 동물에서 추출한 스쿠알렌을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히 식물성에서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오일 성분을 가지고 삼중오일 컴플렉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흡수를 굉장히 빠르게 해주고요. 오랫동안 피부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피부는 수분뿐만 아니라 유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유분이 충분히 있어야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그런 피부가 되는데 그래서 수분과 유분의 밸런스를 맞춰주게 되겠습니다. 세 가지 타입의 활성, 유효성분, 유효, 유분 성분을 굉장히 작은 캡슐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스킨의 신선함과 보습 효과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해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분이 어떻게 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피부에 좋을 만한 물질들은 다 사용을 했는데 동충아초, 진흙버섯 추출물,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암버섯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진흙버섯 추출물이라고 했네요. 비피다, 발효 용애물, 사과수, 녹차수, 바실, 캐머마일, 어성초, 회양, 라벤더, 로즈마리 그냥 대충 섞어 발라도 피부에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이런 성분들을 피부에 흡수가 잘 되도록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저자극 테스트를 국내뿐만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저자극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피부에도 걱정 안 하시고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낮게 제품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토너. 토너는 보습작용과 피부에 진정작용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크림. 아이크림은 저희가 용량을 많이 크게 하고 해서 토탈 주름 개선, 주름 케어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눈뿐만이 아니라 안연, 얼굴 전체에 발라서 사용하셔도 충분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보면 슈먼 스킨 스터라피, 필름 테크놀로지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인지질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스포리피드 이런 것을 인간의 피부와 유사한 그런 물질을 사용해가지고 피부에 거부감이 없이 잘 흡수되도록 그렇게 만든 기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에센스인데요. 이것은 영양을 피부 깊숙이 전달해주고요. 이 제품은 아니고 이 전에 스킨 케어 6 시스템이 옛날에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굉장히 비싸고 유명한 제품들을 다 제치고 1등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영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 제품을 보면 고압 균질 기술을 사용하여가지고 분자들을 굉장히 작은 분자들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분자들을 거의 보이지도 않는 작은 크기로 쪼개가지고 그런 기술을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미세 분자들을 다중 캡슐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로션이 되겠는데요. 로션은 유분과 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크림. 마지막에 피부의 탄탄함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수분의 손실을 막아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물론 영양을 공급하죠. 여러분은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비교표를 보면 이렇게 사용했을 경우 수분의 손실률이 굉장히 작아지는 것을 여기서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순서는 잘 아시겠지만 토너, 아이크림, 에센스, 로션, 뉴트리션 크림 이런 순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래스카 2 오메가3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나 사인이 있을 때 우리가 오메가3를 필요로 하는가 한번 알아보면요. 처음에 심장질환 관련 하이 콜레스테롤 또는 고혈압 증상이 있을 때 그럴 때 좋고요. 그 다음에 기억력이 감퇴할 경우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디지즈 같은 경우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인트페인, 그 다음에 손발이 찰 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시력이 감퇴할 경우 백내장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안구건조증이 좋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이나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에너지가 없다 느껴질 때 그 다음에 체중이 늘어날 경우 이런 경우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른 또 그런 베네피스를 알아보면 임신 중에 태아의 그런 뇌 발달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여기 보면 또 암을 예방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뼈나 관절의 그런 관절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그 다음에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외에도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든데 또 하나의 효과는 간의 지방 수치를 줄여주는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 좋고 그 다음에 오토이민 디디즈, 자가 면역 결핍 질환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ADHD, 어린이들의 많은 찬만 하고 그 다음에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천식과 당뇨 여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오메가3가 어떻게 제조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저희들은 깨끗한 청정지역인 알래스카에서 잡은 폴락이라는 그런 물고기로부터 오일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오일을 추출해서 아주 부패가 안 되도록 빨리 프로세싱을 하고 그 다음에 앤티옥시전트, 내추럴 앤티옥시전트랑 같이 프레시한 상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용 노를 통해서 오아이오로 수송을 하고 오아이오에서 정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연어나 이런 큰 물고기가 아닌 알래스칸 폴락이라는 비교적 작은 물고기로부터 오일을 추출을 하는데요. 그 장점은 작은 물고기일수록 중금속, 중독, 오염 됐을 그런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염이 안 돼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크기는 한 30cm에서 50cm 정도 무게는 한 1에서 3파운드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중금속 오염을 걱정 안 하시고 안심하고 드셔도 될 그런 제품입니다. 그럼 왜 하필 애톰이 2오메가3를 먹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정지역인 알래스카에서 잡은 고기에서 오일을 추출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폴락이라는 비교적 작은 생선을 사용함으로 해서 중금속 오염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 퀄리티로 65%의 EPA, DHA 함량 총 700mg의 EPA, DHA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순도 정제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오메가3를 보시면 굉장히 맑게 속 내역물도 그렇고 겉에 캡슐도 그렇고 굉장히 클리하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오이를 굉장히 깨끗하게 정지를 했기 때문에 불순물이 거의 없다고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고순도로 정제를 하다 보니까 생선 냄새나 생선의 그런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진짜 고순도로 정제됐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메가3는 산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항산화제인 바이타민 E를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산화,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고요. 따라서 셀프 라이프 보정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두 개의 작은 캡슐로 되어 있어서 두 개를 하루에 드시면 되기 때문에 섭취가 용이하고 아주 간편합니다. 그래서 EPA, DHA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은 여기 화학 명이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참조하셔도 좋겠고요. 그래서 영양 성분을 알아보면 하루에 두 캡슐 섭취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체의 PC오일은 1100mg 정도 되고 EPA는 407mg, DHA는 262mg 그래서 이게 총 65%의 EPA, DHA 고함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 오메가3를 많이 드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그런 인생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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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준비를 너무 PPT도 이쁘게 철저하게 PPT를 준비해주셨습니다. 우리 책이요 우리 판매사님한테 감사하다는 박수 수고하셨다는 박수 보내드립시다. 감사합니다.